노하퀴즈가 나와라 우연하다 안타워 날려라 고침없이 자칫 박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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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 이전 응원 파워타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타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뒷쪽에 계신 분들 중에 나도 모르게 뛰어 목소리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고있습니다 심정을 알고있는데 뛰어 외치는 순간 이 음원은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써 우리 승리를 위해서 음원의 최선을 다하고 지킬건 지키자구요 박수로 마음속으로 하하 김oon 이 이 이 이 이 이 자, 오늘 역전을 벌어진다면 1등을 맞춰서 환승! 워치아! 일어나서 역전 가야죠! 자, 오늘 받으신 기뻐에 다 같이 들어 봅시다! 죽이 robust 기뻐에 나이gers 오늘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! Merci Temple 일어나 soorton 승리해 이를 제가 기아 다가 자, 우리가 지금 박수로 쳐다보는게 수빈! 아 아 으 으 승리의 이유 유리가 누구 역전을 위해 추여 오오오오 최강 최강 달고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역전을 건물 다같이 시옥댄스 3 결정 3 결정 결정 수정 1 경론 3 결정 12 만 13 김나영 선수님이예요